해주는 겁니다. 소금, 그게 중요하죠. 인간이 다른 건 몰라도 소금 없이는 못 삽니다. 옛날에는 천일염이 없었어요. 끓일 자자, 자염이라 그랬습니다. 자염. 전통 소금 방법입니다. 지금도 태안반도 이런 데는 더러 문화대적으로 남아있어요. 실제로 하진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소금물을 졸여가지고, 저기서 끓여가지고 소금을 냅니다.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 저거 내려면, 여러분 말하자면 장작을 또 해가지고 와야 됩니다. 하나하나 고통입니다. 그래서 옛날 소금값은 소금값이 싹값보다 비쌌습니다. 또 국가적으로 소금은 담배하고 인삼하고 소금, 이 세 가지는 국가의 세금 체제에 묶어놨어요. 일제 제국지시기 때 당연한 거고, 또 1950년대까지도 소금은 구경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수입소금, 암염, 또 기계소금, 공장소금, 나트륨소금, 몸의 해로움, 이런 것들이 막 들어와 있어요. 사실은 우리의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이 소금입니다. 우리는 소금의 가치를 다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숙하면서도 우리가 잃었던 이 소금을 다시 생각하고, 소금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22세기의 우리 건강을 위해서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살아있지만 소래엄은 소금창고가 있었습니다. 소래수인선협계열차가 있었습니다. 인천에서 수원까지 가는 걸 수인선이라고 했습니다. 그 협계열차를 기억하시는 분들 아마 기억할 겁니다. 여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소금창고를 통해서 소금의 역사가 서울 주변에도 끈끈하게 남아있었고, 또 전라도 증도 같은 데서는 소금, 증도 소금을 느림의 소음을 통해서 세계적인 슬로우시티로 지정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바다는 역시 바로 식품의 대표적인 겁니다. 뭐 서양을 따지면 뭐 걔들은 치즈 그런 게 있겠죠. 우리한테는 우리 김치 그런 게 있겠죠. 그렇다면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는 바닷가에서 홍어와 과메기, 나는 홍어와 과메기 아주 좋아합니다. 혹시 뭐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특히 홍어와 과메기를 먹고 나면 속이 괜찮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것만큼 발효됐기 때문에 이미 그것은 처음에 잡은 홍어와 처음에 작은 과메기 아니라는 얘기죠. 홍어는 사실 독특한 전라도 문화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전라도 사람만 먹는 것이 아니라 전국 사람들이 홍어 매뉴어들이 생겨났습니다. 아주 맛있죠. 홍어. 홍어를 찜을 해 먹기도 하고 날로 먹기도 하고 또 홍어를 다양한 식으로 또 요리를 해서 먹기도 합니다. 홍어탕을 먹기도 합니다. 홍어 내장탕을 또 홍어 애탕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맛있게 먹습니다. 또 과메기는 원래는 옛날에는 청어를 가지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관모하고 눈을 뚫어서 깼다는 뜻입니다. 관통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나중에 청어가 되고 사라지니까 오늘날에는 꽁치를 이렇게 조리해서 특히 포항이라거나 이런 경상남도, 경상북도 동해안 쪽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특히 포항에 아주 구령포 과메기 같은 거 유명합니다. 이 과메기를 갖다가 마늘 파 놓고 이렇게 다시마 싸가지고 이렇게 싸먹으면 아주 겨울에 아주 화끈한 그런 남자들이 좋아하는 아니고 경상도 사나이들이 좋아하는 화끈한 술안주도 되고 또 아주 여성들한테는 다이어트 음식이 되겠습니다. 둘 다 우리 이거 말고도 바로 식품은 굉장히 많지만 우리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물고기는 아니던 포유류의 역사에 있습니다. 고래제비. 우리는 이 태평양 고래제비 사진을 통해서 엄청난 고래를 잡았어요. 사실은 태평양의 상류고래라거나 엄청난 고래, 한반도에도 귀신고래, 벙고래 그런데 이 고래를 잡기 위해서 전 세계 선단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스코다 다마가 뭘 발견하고 또 콜럼부스가 소위 인도라고 하는 저 아메리카를 발견했다면 전 세계를 노략질 다니고 전 세계 바다를 발견한 것은 이 고래제비였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허멘 멜빌의 그 유명한 백경이라는 소설을 읽어봤을 겁니다. 백경의 그 소설을 수많은 고래제비배들이 태평양으로 또 심지어는 이 태평양의 고래가 고갈되니까 우리 동해안으로도 엄청난 고래들이 막 올라왔어요. 이 고래들은 사실은 대부분이 하나의 큰 고래사람을 일으켰습니다. 지금 미국에 소위 미국 서부가 아닌 동부, 워싱턴 위주 이런 데 가보면 말이에요. 레드포든이 여러 가지 항구들이 있습니다. 고래제비 전진기지였습니다. 왜냐하면 고래가 들어오면요. 고래 고기도 팔고 또 고래 기름을 짜서 그걸로 비누도 만들고 고래 가지고 오만가지 소위 오일이라고 하는 석유가 발견되기 전에는 모든 것은 고래로 움직였습니다. 등뿌른 기버리고 또 고래의 심줄 가지고 끈도 만들고 또 고래 가죽 가지고 가방도 만들고 또 옷도 만들고 또 고래 수염 가지고 공예품도 만들고 또 고래의 뼈다귀 가지고서 조각 공예도 만들고 고래는 꽁지부터 머리까지 내장까지 버리기 하나도 없었어요. 고래 진짜 크죠. 이 큰 고래를 잡기 위해서 수만 척의 배들이 전 세계를 누빈 겁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노르웨이, 영국, 미국도 다양한 거고 소위 포경 산업이었습니다. 포경 인두스트리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 세계의 고래를 잡았습니다. 오늘날 서구가 고래잡이 운동을 고래 안먹기 운동을 하고 고래를 갖다 보호하자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서구 유럽 사람들은 굉장히 고래를 보호해야 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전 지구의 고래를 막말로 착살되고 다 착살되고 착살된 나라는 서구 유럽이었다는 것을 기억했어야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고래는 한반도에서도 거의 살아됐습니다. 일본은 고래 엄청 좋아해요. 고래고기를. 그래서 고래는 오늘날은 보호종이 됐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장생포에서 고래잡이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고래를 잡았습니다. 오늘날에 있는 울산 쪽에 있는 도에서는 많은 포수들이 있었습니다. 고래를 잡아다가 고기를 팔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서울 사람입니다만 대구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옛날에 고래를 지게에 미고서 고래고기를 팔러 왔대요. 이 고래고기 가지고 고기국도 끓여 먹었대요. 저도 실제로 고기국을 먹어봤어요. 먹어봤더니 고래는 거의 소고기 맛이 납니다. 또 부위마다 다 칠립니다. 일본 사람들은 고래를 먹자고 하고 있고 세계인들 반대에서 고래를 먹자 안 먹자 안 먹자 가지고 전 세계가 아주 환경적 한 이슈입니다. 또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고래 워칭 프로그램 소위 고래를 구경하고 고래가 물 뿜는 것을 보러 가기 위한 그런 환경에코적인 마린 에코 투어라고 그러죠. 환경친화적인 그런 관광을 아주 대거적으로 이렇게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이런 귀신 고래를 생각합니다. 오후 축구에서 활동했던 이 고래들은 코리아 항명이 붙은 아주 드문 고래입니다. 우리의 항명 또 이 귀신 고래는 오후 축구에 덜어 몇 마리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한반도에서는 끊겼어요. 워낙 잡아버렸어요. 이 거대한 이 귀신 고래가 언젠가 한반도에 들어오기를 진짜 학수 고래합니다. 저는 돌고래 체언이 아니라 진짜 이 고래가 한반도 동해안을 늠름히 헤엄칠 때 우리의 환경은 완전히 살아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저는 정말 귀신 고래를 기다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역시 사라지는 물고기를 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진은 아주 옛날에 찍은 일제시의 때 찍은 명태의 덕장입니다. 동해안 곳곳마다 명태를 말리는 덕장이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부고를 먹었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저쪽 황태 덕장 진부령 같은 데 있다는 걸 많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언제부턴가 명태가 사라졌습니다. 지구온난화 이런 것 때문에 또 남핵 때문에 그 많던 명태가 사라졌습니다. 자 우리들의 식탁을 장식하는 것은 대부분 수입 물고기입니다. 자 우리는 서해안의 조기가 사라졌고 명태가 사라졌고 오종의 종다양성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자 물고기가 산란할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지고 있고 우리는 그래서 수입 물고기 가지고 잘 먹고 그래도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입 물고기도 언젠가는 고갈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참치를 많이 먹죠. 참치. 이 참치도 다랑아어도 전세계 자원이 대략 80% 이상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보기에는 10년 뒤에는 어쩌면 참치를 못 먹게 될 날이 다가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프로그램은 어떤 환경보호적인 걸 강조하는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활